계란 요리 계란 요리 좋아하시나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게 만드는 황금계란밥과 단맛과 짠맛에 조화로운 간장계란밥 두가지를 소개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쿡언니네 입니다. 노른자와 흰자는 분리하고 노른자만 식은밥에 넣어 잘 섞어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슬고슬한 황금계란밥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히 맛이 다른데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더 느껴진답니다. 바쁜 아침이나 주말에 늦게 일어난 날 간장계란밥 한 그릇 어떠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밥 한 공기 위에 간장 양념이 잘 배인 계란밥을 넣어주세요. 간장 계란을 얹고 깨소금과 파를 뿌려줍니다. 김가루를 얹어먹어도 맛있겠죠? 간장 계란밥을 먹으면서 바쁜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진답니다. 간장 계란 계란 계란밥을 먹으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